안녕하세요. 크레모입니다. 물총 특별기획전 2탄입니다. 박스를 신나게 깝니다. 앞뒤로 이렇게 생겼네요. 저는 본품 외에 추가 옵션이 있는 상품을 샀어요. 가방이 보이죠? 물을 넣고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는 물탱크 가방입니다. 설명서가 있는데 역시나 그림과 영어로 써있네요. 그림만 봐도 쉽게 이해가실 거예요. 구성품은 이렇습니다. 디자인만 보면 SF영화에서 본 그런 총 같습니다. 이 투명한 창에 물이 차오른다고 합니다. 배터리는 여기를 눌러서 뺍니다. 기능과 크기가 있는 만큼 무게는 좀 있네요. 여기를 보면 튜브를 꽂게도 있어요. 튜브와 이 부품을 연결하면 물을 지속적으로 충전할 수 있어요. 물탱크 가방을 살펴볼게요. 가방 안에 물을 채우고 이 팁과 총을 연결하면 가방을 메고 움직이면서 물총을 쏠 수 있어요. 현실판 배틀그라운드가 가능합니다. 밖에 나가서 바로 쏴볼게요. 방화세를 당기지 않고 밀면 물 충전을 자동으로 해줍니다. 물이 차오르는 게 보이시나요? 단발로 빠르게 쏠 수도 있고 방화세를 2에서 3초간 누르고 있으면 기를 모으듯 한방에 많이 나가기도 합니다. 이 튜브를 쉽게 빼고 끼울 수도 있어요. 총과 연결된 튜브를 물속에 넣고 충전을 해볼게요. 물총이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.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좋아요, 구독 잊지 마세요. !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